이거 아니었으면 좋겠다 제발 민규 씨의 수행 지령은 쿵라면 면 다 먹기입니다 민규 씨 라면 좋아하시잖아요 바로 갈까요? 우선 이거 좀 흔들어 놔도 되나 그러면? 그거까지 행동일 수 있어요 젓가락 쓰지 않기 막 이러면 젓가락으로 먹는 게 행동 지령이다? 우리가 그 정도로 잔인한 사람은 아닌데 바닥에 부어서 그걸 입으로 먹을 수 있대 발로 이렇게 찬 다음에 먹을 때 시작할 수 있어 면 저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아 젓가락 들었죠 라면 좋아해 자 민규 씨 준비됐나요? 민규 형이 라면을 먹으면서 이렇게 표정이 굳어보이는 건 처음이에요 진짜 처음이에요 진짜 좋아하는데 라면을 걸리면 걸리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갈게요 자 민규 씨 앞에 서주세요 너무 부담같지 마 준비 시작 저거 뭐야 뭐야 아 안전하네요 와 진짜 먹겠는데? 젓가락 얘는 이거 1분에는 못 먹어도 실패니까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탈락하면 웃기겠다 아우 잘 먹네 야 다 먹었다 다 먹었다 2천 장 다 되는 거 아니야? 야 다 먹었다 몇 분이 몇 초예요? 40초입니다 없는데?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아니 없어 없어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인정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와 너 금지 행동 후 부는 게 너의 행동이 지금 납땅 못 봤지? 불러다가 아 봤어 그거 봤어 뭐로 그냥 불러다 말았어 그래 내가 다 먹었어 1분 후 또 버려다